이혼 직전 커플 1,000명 이상을 만난 심리학자 존 그레이지는 그들 사이에 일관된 갈등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그레이지의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토대로 결별 직전에 있는 남녀가 경험하는 전형적인 갈등의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폭발 직전에 있는 남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갈등 포인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그레이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자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동굴로 들어가는 반면 여자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남자는 기분이 언짢으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 침묵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고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여도 이야기하는 걸 상관없어 하고 오히려 즐겨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방식의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박박 받은 상태에서 퇴근했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때마침 여자가 집에 들어옵니다. 여자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자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남자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남자는 이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도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반응에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됩니다. 남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자는 남자가 한 번 동굴 밖으로 나오면 한 번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남자도 동굴 밖으로 한 번씩은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갈등 포인트입니다. 남자들은 인정받으면 날개가 달리고 무능력하다는 취급을 받으면 날개가 꺾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언이나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에 대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지에 따르면 남자가 원하는 것은 여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을 때 남자는 날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청소를 부탁하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남자가 청소를 못했다고 해봅시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일단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계속 인정을 해줘야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충구나 조언을 하면 남자들은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인정도 안 해주고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다툼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조언 충구보다는 칭찬을 엄청 해주면서 개선점을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갈등 포인트는 고민을 털어놓는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고민을 얘기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자신의 고단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문제를 말하면 남자는 공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고민을 해결해 줬다는 생각에 뿌듯해하지만 사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줬는데 여자의 반응을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남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왜 반응이 싸늘하지? 감정을 읽어주지 않고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자는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 남자는 벽으로 막혀있다는 느낌을 줘서 소통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적당하게 공감해 주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어렵다면 올빼미 화법을 쓰세요. 상대방이 말한 뒷부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말합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누구누구 과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시켜가지고 너무 짜증나고 이런 일대로 많이 쏟아지고 바이어들은 와가지고 압박하고 상부에서는 실적 압박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을 하면 아 그래 힘들었구나 이렇게 뒷부분만 따라해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존 그레이지가 연구한 사례들은 잘 지내는 커플보다는 폭발 직전의 커플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 여자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넘겨듣기에는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